찌개도 큰 냄비에 재료를 듬뿍 넣고 끓인 게 더 맛있다고 했던가요? 그럼 이 요리 맛은 안 봐도 최고일 듯 싶습니다. 볼리비아의 요리사들이 혁명기념일을 앞두고 선보인 혁명적인 초대형 스프인데요. 이름은 프리카제 라고 하고 돼지고기와 고추를 주재료로 팔팔 끓인 음식이라고 합니다. 볼리비아 사람들에게는 소울푸드이자 또 효과 좋은 숙취 해소 음식이라는데요. 우리나라의 해장국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? 이날 무려 돼지고기 500kg과 고추 55kg을 쏟아 부어서 세계에서 제일 거대한 프리카제 스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무려 4천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데 먹방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? 이 분야 신기록을 인정받기 위해서 현재 이 음식은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. 이 분야 신기록은 5천 명 아예 산 Heaven에서 저를 지 telling самый 꺼냈기 오늘 편견을 인정받고 인정받고 원장에서 может 구매했습니다.